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아 아 잘못 놀랐다 아 이거 4개 맞아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맞을게요 그냥 깨는 스펙 아니야? 어이고 아 죽었지요? 잘했습니다 바로 살아나야될거 같은데? 아 아 아 잘못 살아났나보다 일찍 살아났나봐 어 설마 이 느낌 어 설마 어디 설마 뭐 뭐 뭐 어려운게 있나 이 다음페이지? 아 나도 오래간만에서 기억이 안 나네 다음 페이지에 뭐 어려운 거인데? 아 미안합니다 당연히 깰 줄 알고 너무 방심했나봅니다 아 당황스럽군요 저도 아 당연히 깰 줄 알았지 아 당황했군요 아 좋았습니다 아 경험치로 돼 있었군요 아 이거 아니었으면 이 페이지 깼을 텐데 말이지 아 너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경험치로 돼 있었군요 아 레지스탕스 링크를 안 꼈군요 아 그래서 계속 죽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 이걸 못 깼네 당연히 깰 줄 알았지 아 제가 준비를 안 해간 게 좀 크지 않았나 이걸 못 깼네 아 저도 당황스럽군요 그냥 대강 가서 했으면 깨는 것을 맞이했지 이걸 못 깼네 나도 당황스럽네 아 AD 030% 군요 아 보방공 22성이었군요 이걸 제가 못 깼군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이걸 못 깼군요 이걸 못 깼군요 AD 030% 무기를 끼고 있었던데 그걸 못 깨버렸군요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AD030% AD030%라 다행맥을 끼고 있으니까 40% AP야 다행맥을 끼는 아 그렇죠 이걸 못 깨는 저도 좀 당황스럽군요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